어젯밤 경북 영주에서 전기차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전기차 수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하망동의 한 상가거리. 택시 한 대가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니 가게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박습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검게 그을린 자동차 파편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요. 주민들이 불을 끄던 소화기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손님을 태우러 가던 70대 택시기사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은 국산 전기차였는데 소방대원 40여 명이 불길을 잡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렉과 차가 와서 차체를 들어 올려서 밑에 밧데리 있는 쪽으로 계속 물을 붓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어요. 여기 주위 사람들 다 전기차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일반 자동차 화재와 달리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천도가 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물로만 끓여면 통상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 부분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건데 이 작업에 필요한 이동형 수조가 사고 난 경북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수는 23만여 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